청춘이 한 이만큼 있었는데 이만큼 밖에 우리는 못 지냈는데 그래서 하는 얘긴데 여러분 우리는 마음은 내가 나이가 맺히든 상관없이 무조건 마음은 청춘처럼 뜨거워야 합니다. 뜨거우십시오. 마음은 그렇고 몸은 무조건 있는 폼 없는 폼 다지. 내가 채울 수 있는 폼 그만 돈으로 될 수 있으면 돈으로 다 써서라도 폼 입는데로 이쁜 옷을 입고 매일매일 요 앞에 슈퍼마켓 간다고 우리 어머이들 서있다 짖 짖고 멀리는 산발을 했다. 아이고 누가 보겠나 하고 가다가 첫사랑이라도 못 붙잡혀. 여러분 어디 가라카고 경치 구경하라 가라칼때 떨거지들 데리고 가지마. 날마다 쳐다보는 거 그거 뭘 데리고 가느냐. 혼자 가라카고. 혼자 가서 내가 지금까지 언제 살았는지 앞으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거 혼자서 생각을 좀 하시라는 거에요. 그래서 멋지게 사셔야 합니다.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정말 단 하나 DNA를 가지고 있는 최고의 폼입니다. 여러분.